아산시의회가 제252회 임시의 본회의에서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. 천철호 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하위직급 청년 공무원들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. 천 의원은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은 미래의 공공행정을 책임질 중요한 자원이며 청년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